대한사랑 해외의 역사광복 활동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화입니다. 대한사랑은 국내외 지부가 있는데요. 해외에는 지금 4개 본부와 산하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는 올해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는 180개국 750만 제외 동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해외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9년 홍콩 중문대에서 첫 시작으로 해서 올해 대한사랑의 해외 역사광연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홍콩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서 살 때는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홍콩 대학교에 다닐 때는 홍콩의 역사를 배웠는데 정작 한국 사람인 나는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는 사실에 정체성의 혼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은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중국 친구들에게 너희 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잘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잡고 진짜 역사를 배우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의 해외 역사활동인데요. 2018년 해외 역사문화알리기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3월 말에 오사카 고베 아시아에서 역사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에 오사카 고베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고대사와 이번에는 근대사 동학과 보총교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 4차례에 걸쳐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7월 필리핀 그리고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대한사랑의 역사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름이 되자 8월 9월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 역사강연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서 1, 2차, 3차에 걸쳐서 강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박석재 박사님께서 시카고와 워싱턴에 다시 한번 오셔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LA, 아리조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강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역시 박석재 박사님께서 LA와 라스베가스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4일 LA의 강연을 보시면요. 환당국이를 읽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론에서는 한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왜 역사 왜곡에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5일에서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다. 우리 자식들은 결국에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미국 동서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11월에서 12월 독일 베를린, 에센, 함부르크, 프랑크프루트,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크로아티아에서 강연이 있었는데요. 5년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환당곡이 북콘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그때 당시에 오셨던 400여 분 중에서 또다시 우리 강연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독일 에센에서는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사전 강의로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은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광부들, 간호사분들 2만여 분이 가셔서 그 뜨거운 막장에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역사는 알아도 한국의 역사는 20대 초반에 와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느 한 분의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강연을 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유학생들이 더 큰 호응과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에서 했었는데요. 이때는 외국인 대상이었습니다.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BTS라고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1,600만 명의 한류 팬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당신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했던 강의의 제목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이 크로아티아 한류 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019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해외를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2019년 기회년 대한사랑 해외 역사 문화의 대장정은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은 전국의 행정구역이 96%, 223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같이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750만 재해동포, 1억 전세계 한류 팬, 그리고 그중에서 한국어, 한국에 관심 많은, 더 관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얼과 역사를 2세에게 전해주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게 전하겠습니까? 줄탁동시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전세계 다른 나라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그게 동시에 이렇게 깨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문위원, 고문위원님, 그리고 오신 처녀분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단 한 사람 해외에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한 사람과 함께 대한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